묵도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자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삼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삶 한때 백만분의 1이라고 불리던 전설적인 격투가로서 황제라고 불리던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효도로 선수죠. 러시아에서 온. 그때 당시 격투기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을 때 정말 올 라운드 파이터로서 모든 걸 다 강렬해서 다 잘하는 그런 파이터로서 정말 10년간 무패를 달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복싱이면 복싱, 무에태면 무에타이, 레슬링이면 레슬링, 주짓으면 주짓수 이런 한 가지만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처음으로 모든 것을 다 존묵시켜서 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수가 나온 것이죠. 훈련 방식도 보면요. 영화야. 로키에 나올 법한 그런 방식으로 산 위에서 추운 겨울에 우통을 벗고 타이어를 밀며 망치를 돌리고 그런 훈련들을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황제라는 격투가 앞에 아무도 이긴 자가 없었죠. 10년이나 무패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무패의 행진은 막을 내리고 이 친구가 한 게임을 지고 두 게임을 지고 세 게임을 지고 네 게임을 지는 이런 패배를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친체적인 면에서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지만 꼭 나이가 들어서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격투기라는 이런 스포츠는 점점점점 더 발전해 나갔고요. 선수들은 서로의 기술을 피드백을 받으면서 서로 모여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도르 선수는요. 그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계속 발전 없이 그 스킬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가 잘했지만 10년이나 무패를 행진을 달렸지만 다른 선수를 계속 갱신해 나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따라잡힌 것이죠.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우리 또한 말씀으로 항상 기도로 성령인도 받으면서 갱신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2020년의 마지막 새벽 기도에 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새벽 기도에 왔고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어떠한 준비로 어떻게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갱신개혁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지 오늘 말씀으로 답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한 해를 결말을 짓고 새해를 준비해야 우리가 보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금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보금의 결론을 내려야지만 우리가 보금으로 행복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왔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신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보금의 답을 여러분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값진 보금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이 보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바로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해방받은, 재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실 때마다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쁨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언복음 13, 6절에 나온 듯이 기리오, 진리오,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보금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언복음 8장 40절에 나온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받은 참된 축복,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제대를 하는데요. 제대를 하고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는데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하늘이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는 똑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똑같은 하늘이었고 그 고통받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요. 그 하늘에 항상 뭐가 떠다녀냐면요. 비행기가 떠다녀요. 공항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쳐다보면서 나도 저 비행기를 탔으면 하는 마음에 있었는데 제대를 하고 버스를 타고 공항을 가는데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곧 내가 저 비행기를 타는구나.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서 이 비행기를 타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구나. 제대한 자의 마음으로서 하늘을 보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똑같은 것을 봐도요. 우리가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린 것을 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정말 복음 하나 때문에 해방받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선 말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 가지 해방을 누린 것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위드 인만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이 모든 일에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2020년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기쁘게 했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이 나를 그렇게 슬프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 하나로 내가 행복했는지 정말로 이 구원받은 그 하나로 내가 행복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거 못 누리는 자들 보면 슬퍼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아니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 속는 것입니다. 환경에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고 환경에 어렵고 슬픈 일이 오면 나는 슬퍼지고 그렇게 환경에 자지우지 되는 삶을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런 운명, 저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은 자로서 위드 인만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를 우리는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났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면 어린아이일 때부터 늘 그런 세속화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선물 받고 이런 기쁨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이유를 아는 여러분들로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것 오셔서 정말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 성취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면요.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요. 내년을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해외가 맞이할 때는 정말 말씀 하나로 보금 하나 때문에 행복하는 참된 축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결론 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금으로 재해석입니다. 보금으로 결론 내린 여러분들이 그 보금의 답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보금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금으로 결론 내린 이 삶의 증거를 모든 부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재해석해서 그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나만 누리는 보금의 행복이 아니라 보금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금의 기쁨이 전달되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F.E.A. 케이스라는 단어로요. 행동보다는 말로 우리 관용을 보일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살리는 말을 하라인 것입니다. 살리는 말로 우리의 관용을 알리게 하려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보금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을요. 보금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살리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살리는 삶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그야말로 보금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금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금의 눈으로 보고 재해석해서 관용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쁜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보면서 그 현실을 보면 보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는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이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 그렇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라. 이것은요. 참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참아서 어떻게 한번 그냥 참고 견뎌보세요. 참고 그냥 어떤 좋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이 절대 아닌 것이죠. 보금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한 것이 보입니다. 보금의 눈으로 재해석하면요. 정말로 내 자신이 갱신할 것이 보입니다. 보금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금 하나로 우리가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는 가운데 그 상처 속에서 많은 걸 바라보면서 상태된 상대방 상처를 준 상대방 이런 걸 바라보면서 상처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보금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보금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 상처를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 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두 번 체험하고 나니까 아 그렇다. 보금 안에서 문제 될 것이 뭐 있냐. 보금 안에서 비교해 보니까요. 상처될 것이 없어요. 이 값진 구원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요. 그 상처될 말? 그게 상처될 말이 아니에요. 그 상처될 말을 보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나에게 갱신할 점이 보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보이는 축복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나면요. 정말로 보금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든 것을 보금으로 재해석해서 남으면요. 이제는 보금으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금으로 결론 내고 보금으로 재해석하시고요. 이제는 세 번째로 보금으로 재창조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상처와 걱정 근심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한 해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기괄말로 말씀으로 그 말씀에서 내가 붙잡은 언약의 기도문으로 결단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내년에 2021년 동안 한 해 동안 누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강당으로 선포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셔서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다른 아픔 상처 모든 건 버리고 오직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한 번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과 언약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받는데요. 그 말씀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가 어떻게 어떤 과정 속에 있고 어떤 끝을 맺냐를 모든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시작과 끝을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이너냐는 뭐겠습니까? 1년 동안 그 준비된 모든 과정 이미 응답으로 다가온 모든 과정의 축복을 증거로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라. 그리고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그리고 복음으로 재창조해라. 정리하면 보겠습니까? 나는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고 있는가? 복음의 결론. 두 번째, 나는 정말 복음의 증거를 보이면서 살고 있는가? 복음의 재해석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재창조된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의 재창조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언약으로 붙잡고요.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복음으로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복음으로 행복한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나오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삶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감사. 불평, 불만, 걱정, 근심.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결론입니다. 이거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결단 내리면 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삶. 감사. 이번에 저희 영업의부가 비대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을 했어요. 비대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하는데 다민족들을 초청하고 그럼 이제 이들에게 쿠폰, 치킨 쿠폰을 보내줘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같이 먹고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하고요.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민족들만 한 70명이 모였어요. 그 중 35명 정도는 초청 대성은 새로 초청된 새가족 다민족들이었고 복음 메시지 듣고 다 같이 영접까지 하는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초청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가 계속 월요일마다 기도 모이면서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해 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계속 기도해 주던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와가지고 복음 메시지 듣고 영접하는데 그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파티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요. 우리 리더들과 함께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모두가 헌신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복음 하나로 우리가 뭉쳐서 원리스트에서 복음 하나에서 현장을 바르면 기도하고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모든 그 부분에 감사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감사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왜요? 복음 하나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는데 무엇으로 준비하실까요? 복음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복음으로 준비하시면 참된 감사만이 우리 마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최고로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복음과 언약으로 돌아볼 수 있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하나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증인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하나로 결론 내리고 복음 하나로 재해석하고 복음 하나로 정말 우리 삶을 재창조가 되는 참된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진행된 원단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 모든 성도렘들이 언약을 새롭게 붙잡고 2021년 동안 응답받을 언약의 모든 답을 말씀으로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